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조중동은 상당히 많이 버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데 검찰 권력을 보면 아직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뭔가 칼을 본격적으로 빼들었다. 이런 느낌이 안 든단 말이죠. 그런데 역대 검찰을 보면 집권 후반기에 초반에는 말을 듣다가 집권 후반기에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그러면서 뭔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시기도 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는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몇 달, 두 달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니까 신용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검찰 조직 내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곧 물러날 거고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비해서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원석 총장은 영이 안 서죠. 그래서 한 그룹은 뭐냐 하면 총장 누가 되지? 그럼 내가 검사장 어느 자리 해야 되지? 이런 쪽은 용산 눈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리니까. 그런데 반면 부장검사 이하라고 대충 얘기하자면 이분들은 자기가 검사장 될 시간이 언젠가 하면 이 정권 끝나고 난 뒤입니다. 이분들은 이 부장검사 밑에 정도의 검사들은 윤석열 정권은 이미 레임덕 정권이고 잘못하게 되면 임기가 인연으로 줄 수도 있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고 또 식물 정권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줄 섰다가는 자기가 검사장 승진할 한 4, 5년 뒤에 자기는 친륜 검사로 낙인 찍혀서 승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줄 안 서죠. 그게 지금 기란 관계에 이미 들어갔고 그게 대표적인 게 지난주인가요? 한겨레 단독으로 났던 게 김건희 여사의 진술서가 공개된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서면 질문을 했는데 김건희 씨가 답을 하기를 공소시효 지난 것만 답을 하고 실제 문제가 되는 것에 답을 안 했다라는 것이 한겨레 단독으로 났어요. 그 내용을 김건희 씨 또는 김건희의 변호인이 조수를 만모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수사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검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고 이 사람은 평생 A라는 검사가 김건희 수사를 했다는 것은 평생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하고 싶을 생각이 없죠? 이 정권은 2년 뒤면 끝납니다. 3년 뒤에 끝납니다. 그럼 자기는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했던 사람으로 남아야 본인에게도 명예에도 좋고 이 정권 끝나고 난 뒤에 검사장 승진에도 좋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일어나고 있고 김준희라는 과거 고위검사 검찰국장 출신을 민정석으로 안치했던 이유도 인사를 통해서 어떤 기획을 통해서 검사를 다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조중동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큰 틀에서 봤을 때 3년은 너무 길다고 했던 조국 혁신당의 총선 구호 결국은 윤석열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방식일지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 애국시민들의 노력에 따라서 정확한 시점과 경로와 방법은 결정나는 것이고 물론 정치인들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언제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임기를 고의 채우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다시 조국 혁신당의 미래와 정치인 조국의 미래를 좀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7월 20일 날 제1차 전국 당원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데 이미 창당을 했잖아요. 많은 독자들은 이미 창당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또 제1차 전국 당원대회를 하지. 이 당원대회의 의미는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3월 3일 창당을 했는데 그때는 워낙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당원에 따라서 당대표를 추대를 했습니다. 아 그랬었죠. 선거가 아니라. 그렇지만 제가 지금 당대표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원들의 총당원 투표가 필요하죠. 저는 당연히 출마할 것이고. 당대표로 출마한다는 거죠? 당연히 출마하고 저의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 드리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거고요. 두 번째 왜 전당대회를 7월 20일 날 하나 하면 지금 전국에 시도당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법정 요건은 넘었지만 예를 들어서 제주라거나 대구라거나 세종이라거나 충북 같은 네 군데 같은 경우는 아직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시도당으로 전화를 해야 돼서 그걸 다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다 만들고 전체 당 대회를 해서 조직 자체를 완전히 새로 구비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목표입니다. 7월 20일이 되면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온전한 당이 출발하는 거군요. 지금까지는 아직 온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창준이 단계에 있는 시도당이 많고 하부 조직이 약한 거죠.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의 미래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 갈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당명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올 법도 합니다. 당명이 조국 혁신당이에요. 약칭은 혁신당이라고 부르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국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례 총선에서는 비례 찍어야 된다. 이런 걸 호소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절했고 그게 먹혔고 최선이었던 것 같은데 길게 보았을 때는 언젠가는 당명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는 내부에서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부에서는 없고요. 외부에서 조국 혁신당의 이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또는 조언을 준 사람들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당원 개정을 통해서 약칭은 혁신당으로 한다고 공진했는데 언론에서 조국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치 개인 사당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 바꾸라는 분도 계시고 정반대로 아니 대한민국을 혁신한다는 게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이미 그렇게 입력이 돼 있는데 이름 바꾸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지금은 당명 개정을 언급한 자체가 필요가 오히려 없다. 오히려 지금 내실을 다지고 조직을 다지는 게 제일 먼저고 이런 문제는 일정 시점에서 그걸 필요성을 느끼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